한글자막 by 한효정 함께 걷는 사람들 퇴직 이후의 삶을 조용한 휴식과 함께 잔잔한 강물처럼 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대 중장년층은 퇴직 이후의 삶이 청년들 못지않게 아주 역동적입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곳 상상우리의 신철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상상우리 대표 신철호입니다. 상상우리 요거부터 소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퇴직한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활동하는 방향이고요. 저희는 중장년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사회 역시 자원이 되도록 하자라는 소셜 미션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저희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그 다음에 일자리 매칭까지 하고 있는 활동을 하는 회사입니다. 상상우리 이름도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상상우리 처음에 창업을 기획을 했을 때 원래 처음에 생각은 중장년분들과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부상조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부상조라는 단어를 회사 이름으로 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 앞글자 한번 떼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부상조의 앞글자인 상상, 그 다음에 약간 우리들이 함께하자라는 상부상조하는 우리들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상상우리 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상상하다, 이미지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는 이제 우리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또 공간적인 우리가 있잖아요. 네, 울타리 같은. 그렇죠. 그래서 상부상조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도 있고 많이 상상하면서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서비스부터 하나하나 좀 잘 소개를 해주세요. 아까 이제 하나씩 짚어주셨는데. 네. 어, 저희는 그 중장인분들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일자리로 접근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 뭐 지금도 아주 많이 달라지지 않지만 사실 그 당시에 중장인분들이 경험과 질을 계속 사용을 하려면 뭐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장인들 하면 취업처라는 것이 언뜻 바로 생각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퇴직한 다음에 뭐 청소나 경비나 그런 것들이 보통 퇴직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일자리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거나. 네.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지난 다음부터 저희가 중장인들이 퇴직한 다음에도 갈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을 만들어야 하게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양한 곳에 일자리 시장을 만들고 그 일자리 시장을 계속 확장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자리 시장을 만들고 또 거기를 이해시키고 참여하도록 하고 또 교육하고 또 저희가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연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오프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워크위즈라는 사이트도 운영을 하면서 중장인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업도 하고 있습니다. 중장인분들이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저희가 다양한 일자의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좋은 인재분들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총괄관리자라고 하는 인사노무 또 재무회계 총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영업마케팅 쪽으로도 가도 가고요. 또 몇 년 전부터는 저희가 사회서비스 영역에 긱 일자리 형태로 긱 일자리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주일이면 이틀이든 하루든 아니면 오일이든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도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디지털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데이터 라이벨링이나 사용성 테스터나 또 다양한 디지털 마케터나 디지털 작가 같은 것도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가 해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태국에 한 달 동안 일을 하는 건데 절반은 태국에 있는 현지 청년기업에서 일을 하고 절반은 여가생활을 보내고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워킹 비자를 내서 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올해 싱가포르하고 또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서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때 워킹 홀로데이 이런 거 굉장히 유행하면서 대학생, 청년들이 가고 싶은 외국에 가서 일하면서 언어도 배우면서 생활을 체험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마치 중장년들도 이제 그럴 기회가 있는 태국이나 이런 곳에 가서 굉장히 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어를 잘 몰라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의사소통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의사소통은 할 줄은 아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유창한 영어를 사실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좀 돼야 되고 또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요즘은 또 번역이나 또 통역해주는 서비스도 많이, 그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서 그것도 좀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많은 분들이 그 서비스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많은 분들이 퇴직한 다음에 나는 외국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한 1년 정도 외국에서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도 있고. 그런데 우연찮게 작년 6월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제가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발표를 하고 태국에 있는 회사와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태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좋은 역량을 가진 인재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사실 작년에 저희가 시도를 했고 작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아마 금년부터는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로 상업장을 할 겁니다. 네.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아니면 퇴직하고 좀 있다가 정말 베트남에서 6개월 살기 이런 걸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일도 하면서 일부는 돈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일도 하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찾는 새로운 인생 2막을 또 기획할 수도 있어서요. 사실 단순하게 휴식만 취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또 지난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니까 그냥 여행 사이트에서 아는 여행지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데를 가게 돼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나중에는 동남아 뿐 아니라 더 많은 지역으로 상상 우리가 이 작업을 확대해 가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할 수가 있었어요. 온라인 교육도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일자리 관련한 혹은 인생이만 생애 설계를 위한 그런 교육들을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부의 분들한테 혹은 일부 지역의 분들한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서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또 언제든지 정보를 좀 숙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온라인 교육이나 아니면 온라인 일자리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장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또 조사하고 계세요. 그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사정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사정이 어떤가요? 인구가 많죠? 그럼요. 네.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년, 매년 지금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퇴직을 하는 즈음이고요. 매년 한 80만 명, 90만 명 이상이 60세에 도래하고 있고요. 작년에 아마 출생자 수가 25만 명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재작년의 숫자가 그 정도라서. 그런데 매년 탄생하는 새로운 신생아 수는 25만 명인데 퇴직의 대상이 되는 한 60세가 딱 되시는 분들의 수는 그것보다 3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50세 이상이 절반에 속한다고 합니다. 많이 접하셨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것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많이 알려지고 있죠. 저도 거기 일조하고 있거든요. 중장년층 직원을 원하는 회사라면 주로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우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장년을 원하는 회사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장년을 뽑는 회사도 우리는 우리 중장년을 뽑겠다 하는 회사는 기존의 회사 중에는 없었고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경비나 아니면 아주 단순 노무 정도는 중장년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월급이나 아니면 일에 대한 강도가 높다 보니까 청년들이 오기 힘들어서 중장을 뽑는다는 건데 일반 시장에서는 중장을 뽑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기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장년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중장년들의 경험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활동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영업과 마케팅의 어떤 경험이나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선호하고요. 최근에는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약간 파트타임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자문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이 일하시는 기업을 고르실 때도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만나보고 저희가 하는데 중요한 건 중장년분들을 되게 존중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두 달 일하고 그냥 그만두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고 실제 그분들이 들어갔을 때 회사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찾는 회사를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중장년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몇 달 정도 일할 자리를 찾으면 안 되고 우리는 10년, 15년은 최소한 보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가셔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일을 하거든요. 아르바이트가 아니니까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회사를 찾고 있는 거죠. 몇 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거 말고 오랫동안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주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상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만족도가 어떠세요? 아주 좋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희 회사를 통해서 그동안 한 3, 4년, 4, 5년간 취업하신 분들이 한 2천 명이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얼마 전에 취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은행에서 퇴직을 하셨는데요. 은행에 퇴직한 다음에 본인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1년 가까이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의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제공한 서비스를 교육을 받고 이력서를 다시 바꾸고 했더니 면접의 기회가 5번이 생겼고 그리고 교육 후에 두 달 만에 이번에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장년층들은 이력서 쓰는 법도 너무 20, 30년 전 스타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일 취업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력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서예요. 저희는 이력서 작성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력서는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이 이력서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냥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쓰거나 아니면 나의 경험만을 쓰는 정도가 많은데요. 실제 기업에서 원하는 기업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기업을 얼마나 성장시켜줄 수 있는지 또 어떤 역량으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럼으로써 우리 회사는 어떤 발전을 줄 수 있는 인재입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조금 익숙치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면접의 기업을 찾아서 같이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 어느 학교 졸업했고 몇 살이고 어떤 경험이 있어요. 이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회사와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했을 때 나는 뭐까지 할 수 있다.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은행권에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제가 본 은행 출신 분들 이력서를 봤는데 거기에 본인의 커리어를 한 줄밖에 안 썼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어디 은행 35년간 마지막 지점장. 그것밖에 못 쓰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취업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이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역량 부분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상품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쑥스러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거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좀 오버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거 재밌네요. 대표님. 왜냐하면 이제 50, 60대 분들은 내가 은행에 35년간 근무 또 지점장까지 했다 그러면 다 알아들으실 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건 한 80대 분들은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뭘 했겠구나. 그런데 한 40, 50대 지금 기업을 이끌어가는 40, 50대 분이라면 그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커리어라는 단어에는 경험과 역량 두 가지가 합해져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어디 어디 했다는 것은 사실 경험이고요. 역량은 미래에 내가 어느 조지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있고 그 역량 부분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나 어느 회사 출신이야 그게 자신의 역량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시켜드리고 또 알게 해드리고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대표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층 분들이 사회활동이 갈수록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어떤 포인트에서 그럴까요? 그 일부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청년들도 일하기 힘든데 취업하기 힘든데 우리가 취업할 일자리가 있을까라는 말씀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시장을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본인이 하셨던 것과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적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최근에 퇴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서요. 지금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개인이 좀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중장년이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중장년은 어차피 변화라고 해도 변화 잘 안 하고요. 네. 그리고 변화 자체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수십 년간의 인생을 그거를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저는 변화하지 말고 확장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변화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살았던 그 삶의 궤적이 아닌 다른 시장도 좀 보시고요. 다른 사람들로 만나시고 또 다른 교육도 받으시면 그 안에서 내가 다음에 할 일에 대한 것들을 찾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존 것만 생각하시다가 나는 안 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는 많이 안타깝죠. 아니 대표님 그 말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변화를 요구했던 분들도 비슷한 의미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 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난 안 되겠어. 이렇게 되는데 확장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바탕으로 확장하는 거니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엄청 좋은 표현인데요.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황성숙과 여러분의 연주 정념 함께 하시죠. 황성숙과 여러분의 연주 정념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걷는 곳. 우리 상상우리의 신철호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년 분들이 취업해서 오래도록 일하시려면 아무래도 자기관리가 필수겠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휴식을 해야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커리어를 커리어를 쌓으면서 했던 시간이 보통 20년, 30년 혹은 30년 내외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일했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네. 50년 막 남아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 지금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혹은 휴식을 취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제 퇴직은 우리 인생의 여름방학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름방학 때 당연히 놀러도 가고 본인의 시간도 가져야죠. 하지만 방학숙제도 해야 되고 2학기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자기관리 특히 역량에 대한 관리나 인생 2막에 대한 플랜을 짜는 거. 그래서 청년들이 나의 진로를 고민하고 또 진로를 잡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중장년 분들도 인생 2막에 내가 10년 후에 나는 어떤 커리얼 목표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목표에서 5년 후에 뭐 할지 4년 후에 뭐 할지 1년 후에 뭐 할지에 대한 계획들을 짜면서 그것을 위한 근력, 정신력들을 많이 이제 강화를 시켜놔야죠. 중장년층이 가야 되는 대학이 또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대표님은 언제부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저희 회사는 2013년도 6월에 창업을 했고요. 저는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6개월 이상 시장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시작하는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 제가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0년 차가 넘으신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금년에 저희 금년 6월에 이제 10주년이 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뵐 땐 굉장히 지금도 젊으신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일찍 중장년층이라는 타겟에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네요?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의아해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30대였고 중장년의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인식이 안 됐을 때였고 또 젊은 30대가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의아해했죠. 다들 아마 청년이 어떻게 중장년층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청년이 중장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런 사업을 해? 하면서 궁금하신 분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약간 그걸 또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잘 모를 거야.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그전에는 제가 했던 일은 저는 외국계 마케팅 회사에서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 애널리스트로 있었는데요. 우연하게 중장년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한 50세 정도밖에 안 되는 후 불구하고 퇴직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퇴직은 60세 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50대부터 퇴직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이 사실 50세 정도였는데 한 3상에 있다가 회사를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좋은 분이 회사를 퇴직하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퇴직과 동시에 사라진다면 이건 정말 큰 사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 이걸 한번 누군가 한번 시작을 해야 된다면 내가 먼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이 이제 아직도 사실 청년 끝머리에 있으신 거잖아요. 청년 끝머리.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중장년이 되실 거고 그런데 어떠세요? 그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계속 상상우리를 키워가고 있을까? 아니면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당연히 저도 그 다음에 계획은 있죠. 상상우리가 사실은 저의 마지막 커리어는 아니고요. 저는 또 그 다음에 커리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상상우리라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고 이러한 중장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전 세계에서 열린 고령화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 또 그때 제가 연사로 초대해서 갔었는데 이 문제가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문제라서 상상우리라는 회사 다음에 나의 커리어는 좀 더 글로벌로 가서 이런 중장년의 문제를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회사도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대표님만의 인생 2막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군요. 우리 중장년층뿐 아니라 지금 시니어분들도 많이 계신데 시니어분이면서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새롭게 취업하시나요? 우리 상상우리를 통해서? 네. 그럼요. 물론 이제 50대 분들이나 40대 말의 분들은 본인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60세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타임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생 2막에서의 일은 그동안의 인생 1막의 노동과는 좀 다른 일이거든요. 인생 2막에서의 일은 사실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요. 그러한 부분에서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약간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60세 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일자리에도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이나 아니면 사용성 테스트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또 활동하는 부분들도 요즘에 드라이버로도 많이 하세요. 예전에 드라이버 같은 거는 보통 택시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한 해 서비스업으로 확장이 됐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런 기회들은 금년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확장이 돼서요. 내년, 내후년 되면 아마 그 시장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면서 좀 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일자리가 우리가 많이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넘으신 분들도 그런 활동들을 이어 나가신다면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건강, 여가까지도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니 정말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20, 30대 때는 사람들의 치이는 것 같아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어렵고 관계를 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60이후분들은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관계를 어떻게 할까 약간 노하우도 많이 생기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특화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부분이 우리가 돈을 왜 많이 벌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젊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고 또 집을 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을 버는데 이후에 나이 들어서 돈이 왜 많아야 될까에 대한 것을 질문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싶고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내가 돈이 있어야 가족들이 나를 또 많이 찾아와 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서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돈도 돈이지만 관계를 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게 참여, 사회 참여, 특히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돈도 벌면서 그런 관계도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을 저희가 발굴하기 시작을 했죠. 네, 어르신들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바로 쓸쓸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또 일자리를 통해서니까 돈도 벌 수 있고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거니까 정말 어르신들에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청년들보다 어르신들이 관계를 더 잘하나요? 진짜? 어떤가요?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워하시죠. 청년들은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그런 것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 그런 부분에서 두려움도 생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도 느끼시고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해 가야 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많은 중장년분들을 만나시고 그분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연결해 주시면서 좀 이렇게 하셔라,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당부드린다면 어떤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일자리 연결도 있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낸 역할이 사실 저희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역할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확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불편이라는 단어를 어제도 좀 얘기를 했어요. 불편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없거나 가족이 없거나 어떤 집이 없거나 해서 생기는 불편은 사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불편인데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는 불편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삶을 만난다거나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거나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적응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불편을 매우 행복한 불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약간 그런 것들을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직접 하셔야 되고 또 일에 있어서의 의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그 의지를 갖는 것이 나의 마음속으로 나 취업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뭔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지 라고 마음속으로만 가지면 사실 그건 의지도 아니고 그냥 바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의지는 사실 실천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회사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가시면 무엇인가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또 왜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스페인에 갔을 때 고령화를 주제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과 정말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한국의 중장년분들과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의 중장년분들은 약간 나이가 들면서 좀 공경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에 가서 보니까 중장년분들이 공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 존경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공경을 받지 말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런 행동이나 마음가짐이나 활동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경을 받는 것이라 존경을 받기 위한 마음가짐은 그리고 행동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장년층의 일절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상상우리의 신철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